아, 너무 큰 소리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니네요. 코로나가 아무도 맞혀 나. 코로나가 너무 실망이야. 자, 코로나가 잘못한 거야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윤들애입니다. 오늘 이렇게 핸드셋팅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요. 아 너무 설비 너무 많아서..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해봐요. 뭐 하고 지내셨나요, 여러분? 쿠키만 들고 지냈어요. 쿠키만 들고 지냈어요. 쿠키만 들고 지냈는데요, 역시. 어른 거라고 해 생각보다. 음.. 아까랑 너무 자리를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. 그게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. 몰래카메라. 몰래카메라가 틀렸거든요. 아 저..뭐야. 저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게스트가 주문이 있어요. 누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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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를 주냐면 힌트를 크게 한 번 불러봐요. 하나, 둘, 셋. 베이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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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나보다. 도ив히 안 하세요? 유리 Ηbas 1. 유린ILI realized. 와우! 안녕하세요, 요미 미스입니다. McDonald N. 시윤이예요. 안녕하세요, 유민입니다. ש... 와아아아아아아아 those! 여러분, 지느니와 지느니를 아니했어요. 지느니를 못하고, 지느니라고 하니까. 지느니를 못하고 보셨는데요. 이젠 이는 이 아버지, 이는 이는이. 그날 코트. 음, 뭐하고 됩니까요? 우리 셋은 이 정도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어느 것도 잘 먹고 있고 먹어봐요, 역시. 오늘의 토 한번 먹을까요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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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그래서 열심히 세우고 싶습니다. 우리 대신 저희는 이제 토요일 390명입니다. 제가 물어봤었는데 혹시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주영이 남한테 여쭤봤는데 언니 팬미팅 가는데 그 남편까지 말해야 되는데 생각한다고 말하고와 열심히 말하려고 합니다.